이제 제11회 웹워더코리아 최우수상 시상식의 공식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분들과 또 자리를 보내주신 여러 교민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수상하신 이 상은 국내 모든 인터넷 전문가들을 위한 상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우수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땀 흘린 모든 인터넷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마지막으로 큰 박수 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행사가 하나가 남아있죠. 경품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운데로 움직이겠고요. 오늘 경품추첨은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유지웅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좀 올라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경품추첨을 진행하는 동안에 프로그램 중에 별천된 시상식 설문지를 작성해서 등록대에 꼭 제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선물과 교환에 가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추첨을 통해서 전달드릴 경품이 대단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랩이나 순금 한돈 백화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당첨자 전원에게는 동대문 BDP에서 열리고 있는 아무리 카렉티의 불회송전 전시 티켓을 두 명씩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백화점 상품권 세 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봐주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쪽으로 꼽히겠습니다. 자 직접 꼽아주시죠. 자 직접 우리 중상 국장께서 호명해 주시죠. 네 풀립 커뮤니케이션즈의 원동령 선임님. 풀립 커뮤니케이션즈의 원동령. 원동령씨 계십니까? 네 세 번 불러서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원동령 선임 원동령 선임 진행하셨군요. 그래도 원동령 선임 세 번 불렀습니다. 네 다음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죠. 한국 EBS의 박승기 부장님.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들으시죠. 네 여기 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번 더 봐주시죠. 서울특별시 관광사업과 주무관 최도희님. 서울특별시에서 오신 최도희님. 최도희 주무관님 가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최도희 주무관님 안 계신 걸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JJ웍스의 디자인 팀베리 김은신리. 계세요? 네 뛰어나가세요. 김은신리. 예 JJ웍스. 축하드립니다. 역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진나가 나머지 관광사보다 더 반가워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백화점 상품권. 마지막 한 분. 메가존에 박세진 부장님 계십니까? 메가존에 박세진 부장님 계십니까? 메가존에 박세진 부장님. 안 계세요? 안 계신 걸 알고 한 분 더 뽑겠습니다. 다들 너무 빨리 가셨네요. 현대 그린푸드의 류혜은 주임님. 현대 그린푸드의 류혜은 주임. 안 계십니까? 네. 현대 그린푸드도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네요. 현대 그린푸드의 류혜은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크렉스라고 대명을 해준 사람이시죠? 맞죠? 네. 오늘 굉장히 박수 많이 치시고 세상 세계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다음은 순금 한돈 두 명을 추첨하겠습니다. 순금 한돈입니다. 한국 EDS의 내관문대리님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순금 한돈입니다. 순금 한돈을 가져갈 뿐 한 분 뽑겠습니다. 잠코리아의 박정룡 사원입니다. 계십니까? 네. 잠코리아의 박정룡 기획팀의 사원. 순금 한돈을 가져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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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한 명 추첨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오래 사프세요. 오래, 오래, 오래. 아, 전북도 계세요? 네. 브랜드 인사이트 브랜드 인사이트 최인 과장님 계세요? 네. 아, 저쪽에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브랜드 인사이트 브랜드 인사이트의 최인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경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이패드 미니 레티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끝까지 주신 우리 유지영 사모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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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